한국분도 있어요 저분이 한국이지? 왜 이렇게? 저 낫을 좀 많이 가요 아 뭐 어떡해 너도 그랬잖아 저 놀랬는데 어제 꼬이팀에서 중대 발표했는데 또 중대 발표 했는데 히 이스 머쪼리 히 이스 머쪼리 카트라이터? 머쪼리 보자 아 예예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직원분들이다 그게 바로 나오면 어떡해 왜 이렇게 회원님이신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올라갈까? 그러면 같이 엘리베이터 하고 올라가세요 저 잠깐 인사 좀 두고 여기 쓰고 올라갈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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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이에요 한국분이시고 저는 한국사람이고 백사람이 있는데 한국말 잘해요 되게 그 아니 영상에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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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심하자 예쁜사람이 있으니까 예쁜사람이 있으니까 팍팍 부끄러워지네 낫을 하나도 안 가리시네요 낫을 하나도 안 가리시네요 전 낫을 좀 많이 가네요 예쁜 분들은 아니 아까부터 계속 너무 예쁘시다고 너도 그랬잖아 저도 그랬는데 저희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구경씨 한번 시켜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있는 곳은 3층이고요 네네 여기는 우유팀이 있어요 아 네네 초코우유 그리고 여기는 굿즈에요 아 굿즈 네 몬스타즈 굿즈에요 티셔츠 혹시 필요하세요? 아 너무 필요한데요 한장씨 코이 오빠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아입혀 지금 갈아입혀 지금 갈아입혀 바로? 그 굿즈를 원래 파시려고 만드신게 아니고 팬분들 선물요? 예 일단 팬선물로 저희가 만든걸 졸티 지금 입으라고요? 어 딱딱아요 빈사이즈에요 좀 짧거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쌀국수 사주실거에요? 아 네 많이 많이 사드릴게요 아 말 근데 편하게 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희 한참월이니까 90 몇 년생이시라고요? 95요 95 네? 기동재장님 97 네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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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기에 라임이 있죠 라임 저는 라임을 이렇게 짜요 그리고 혹시 매운거가 좋아하시면 그 매운거를 좀 넣으시면 돼요 저는 먹을게요 3개 3개? 어 쟤는 5개였나 이거 엄청 매운데 안나로서부터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야? 누나가 싫어 그럼 나 6개 오케이 어쨌든 하나라도 더 해야죠 오케이 아 너 오오오오오 먹어도 돼요 이제? 먹어도 돼요 어떠세요? 음! 맛있다 제가 잘 데려왔죠 잘 먹네 한참 클라이니까 많이 먹었지마 그만 먹어야겠다 어 그만 먹게 너무 컸어 약장 가지 말고 한으로 더 있으면 안돼 왜왜왜 멀게 아 아 1일 영상 해야돼서 뭐하나 뽑을려고 맞아 2개 3개 뽑을려고 어 왜 늦게왔어 아 뽑을려고 하는거잖아 누나 연아는 어때? 연아 연아 싫어 누나 타이밍이 이상한데 나 여기 연아 안 먹아놨지 아니 근데 연아 진짜 싫어 연상 연상 근데 아무리 연아라도 약간 성축하고 약간 능력도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근데 성축한거 싫어 아니 좀 고려를 생각 좀 해봐요 누나 티야? 아니 그래도 혹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며칠 더 계셔보세요 팀이네 아 콘텐츠 꼭 벌려고 그러잖아 내가 한주 번다고 해야 되는데 진짜 진짜 무서운구나 왜 아니 왜냐면 진짜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베트남에 오래 있어서 말을 모르는데 그게 연아 불고기를 널 생각에 있는지 없는지 난 진짜 어장잘가게 얘는 자기 불고기라고 생각해 내 영어 이름 피쉬야 난 집에 들어가면 어항으로 들어가 밥만 가끔 주면 돼 그리고 나는 롱디를 좋아해 네 롱디를 좋아해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베트남에? 아 난 쫓고 있지 근데 우산은 베트남에 오면 다가줄 생각이 있는 거 아네 지금 아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 아네 베트남 오면요? 응 그럼 몇 번 데이트 해봐야 돼 데이트 데이트할 때 카메라 혹시 들고 온다 어 네 나 이제 베트남으로 다시 먹을 거 같아 베트남 보고 나 오줌도 안 쓴 거 같아 누나 잘 먹었어 다 먹었어 딱 없더라 하하하하 단미 단미도 누나 사주는 거야? 응 누나들은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난 태연사 얻어먹어 본 적이 없거든 진짜로 진짜 안 사주면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하하하하 베트남 남자가 좋아? 한국 남자가 좋아? 베트남 남자를 옛날에 한번 데이트를 좀 했었는데 바에 다른 여자랑 술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도망쳤어 좀 창피해가지고 근데 나 솔직히 조금 호구 스타일이긴 해 나도 근데 왜 나한테 말케 하하하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철두철미해 아니 내가 왜 여자들은 다 딴 데서 데이고 나를 데이고 아이야 진짜로 하하하하 왜 모든 여자들은 여기 다 그래? 인제 그렇게 된 거지 타이밍이 왜 맨날 타이밍이 난 그러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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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스러워 하하하하 토마토 베트남 가서 처음 먹어본 밥미디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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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넣어달라고 안 했어? 원래 그냥 소스 맛으로 온 건데? 난 소스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달라고 해도 돼 너한테는 우리 밤에 또 먹어봐야 되잖아 괜히 엄망해 누나가 카메라 켜서 가이드인 척하다가 지금 맛없는 거 먹었잖아 그럼 그냥 코인님 맨 처음에 사줬으면 되는데 3천원 줄게 다시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겨지게 버려 착하다 사실 먹고 싶어서 오전에 호텔에서도 시켜먹었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어때? 그거는 그냥 맛이 없었어 이거는요? 이것도 맛이 없어 그냥 난 밤미를 먹어본 적이 없어 아니면 그러면 진짜 그냥 밤미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진짜 진짜 맛있는 밤미를 먹어요 뭐야 다시 찍는 거야 이거? 잠깐 내려봐 여기 아니야 아니 이제 쌀국수 먹었으니까 밥 먹으라고 우리 밥 먹을 때 비행기 표 한 번 받을 수 있어? 여권 남권 이건 여권이네 여권 어? 얼굴이 다 얼굴이 똑같잖아 얼굴이 똑같잖아 좀 날씬하셨네요 이제 응 살 많이 쩌봐 생일이 언제야 그거? 8월 12일 어? 나랑 비슷하네 언제요? 8월 8월 어? 진짜네? 93년 8월 8월 아 뭐야 납띠 아 어쩐지 어쩐지 조금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어 동생의 동생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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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 보이잖아요 뭐가 안 그래 보여? 얼굴이요 와 말 너무 심하네 아니 아니 자 아까 아까 연하라는 이유를 계속 깠지? 그게 연탁이다 쌀 연탁 어떻게 할래?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랑 썸타 할 거야 안찾자 썸네일 한 번 찍을까요? 뭐야 이거 썸네일이야 이거 이거 뭐 배전함식 썸네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언니 꼬이팀에서 중대 발표했는데 또 중대 발표했네 누나가 모르면서 가이드 해줘가지고 밥미도 먹고 다음에 오시면 다음에 아마 다음에 너한테 연락 안 할거야 진짜 진짜 제가 잘 모실게요 우리 일어날까요 이제 그만 찍고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소식으로 아마도 음 음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